오늘은 66페이지 심사임당 작사 김성태 작곡 동심초를 저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가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사임당 작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입니다 그분의 작사입니다 사용키는요 A-C 그리고 반드시 C샷까지 새 하모니카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제가 쳐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작사입니다 작사입니다 그분의 작사입니다 그분의 작사입니다 그분의 작사입니다 피아노의 느낌 그대로 하모니카에 실어 주셔야 됩니다 이 곡은요 아래에 하모니카 A마이너 위에 C, C샵 보통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부채살 펴듯이 한번 잡아 봅시다 이게 하모니카 3개를 잡는 방법입니다 보통 아래에 이 새끼손가락이 걸쳐져야 됩니다 자 걸쳐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은요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하모니카를 잡으셔야 됩니다 너무 이렇게 일직선을 잡지 마시고요 맨 위에 고음과 맨 아래의 저음은 잘 사용하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손은 살짝 이렇게 걸쳐 놓는 느낌 이 방법입니다 이 노래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C샵이 꼭 필요하기에 하모니카 3개를 잡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하모니카를 3개를 잘 잡지 않습니다 하모니카 때문에 얼굴이 반 이상 가려지죠 이건 무대 매너에서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전통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무대 매너라는 것도 공부를 합니다 관중객에게 특별한 경우 빼고 악기로 얼굴을 다 가린다든지 그리고 등을 돌린다든지 이런 행위는 별로 좋지 않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하모니카 2개를 사용하는 연주를 합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호흡 비버로토 그 다음에 솔이 나왔습니다 C로 처리해야 되겠죠 C키로 만나라는 하득 이렇게 넘어가죠 이 손류를 잘 생각해서요 아시겠습니까 하모니카가 C로 옮겨줬다가 C샵을 갔다가 이런 느낌 대각선 포인트 어디에 어떤 음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죠 기약이 없네 분산 8, 5, 3, 8 그리고 도라시 솔샵 A마이너에 들어있습니다 착각해서 C샵으로 가시면 안됩니다 무어라 맘과 맘을 그럼요 아시겠습니까 전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